10명 중에 7명 정도에서 16가지 중금속이 과다하게 있다. 우리가 중금속을 그냥 마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 자녀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. 내가 늘 중금속이 왔습니다. 중금속이 없는 음식은 이상이 없습니다. 그런 안전한 몸을 가진 못 봤습니다. 여러 가지 상황을 머리카락에 기록을 해요. 모발은 알고 있다. 과연 중금속 중독 상태는 어떠한지 지금부터 결과를 보여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